여러 팀들과 같이 하니까 한 7곡 하면 가끔씩 많이 할 때 10곡 정도 하는데 오늘은 거의 20곡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같아서는 잠깐 자고 오고 싶어요 기대해 주세요 이 후보가 끝난 거예요 게스트가 없네 뭔가 멤버들의 목소리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좋겠죠 멤버들 지금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기 롱롱히 안연바다의 섹션 기타리스트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귀염둥이 이 선지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노래 노래요? 일단 넣어놓은 것도 반갑고요 오빠요 안 들려요 네? 안 들려요 오빠요 안 들려요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까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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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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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진짜? 피처가 좀 많이 나뉘어 네 나한테 좀 나뉘어 정신감 한 명 에허아 이렇게 참 좋겠어요 푸오오오 이렇게 진짜 즐거운 게스트 해둘 이렇게 즐거운 게스트 2011 졸업이 음 음 음 컵, let's go 사랑은 맘에 젊은 마음을 내고 사랑해주면 내 심심한 마음을 버릇에 젊은 마음을 사랑해줄게 변함없어요 남자들 사랑이 언젠가 사랑상이오 사랑이 igual지 사랑은 실리오있고 Ja' and I 우리가 몸을 맺히 일은 나이 NOTHING 넌 그때도 이쁜, 그때도 이쁜 걸 I need you to go Baby I need you, girl you need me to 제가 나보다 좋아 지가 보자 정회는 이ノ이 내 말은 없으니까 내 말과 남아 간다 내가 왜 웃겨주자 그 한번 바짝을 좋아 부끄럽고 저 경상도 다를 줄 아는걸 평소와 졸심을 하셔봐도 같이 있음 이 친구가 저 노래하는거 무대에서 노래를 처음 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의 사랑에 있는거 가탄별로를 멋지게 뽑아주신 우선주의 노래입니다 재밌죠 저도 이 친구 노래 이렇게 잘하는걸 봤어요 계속해서 지갑에서는 이 분위기를 살려서 신나는 노래들 유축을 할거에요 아까 너무 전쟁하게 계신거 같았던거 같은데 지금부터는 같이 뛰면서 즐기도록 합시다 리모스팅!